네 톡 쏘는 뉴스 뉴스에이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맥겨울티네이저 안녕하세요 마이틴입니다 네 저희 마이틴이 드디어 어마어마하게라는 신곡을 가지고 저희가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언제죠 7월 26일 날 저희가 또 쇼케이스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쇼케이스를 마쳤는데 저희 이번 신곡 어마어마하게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? 누가 할까요? 리더분 네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는 처음 사랑에 빠진 풋풋한 남자의 감성을 표현한 곡인데요 바로 한번 불러주실까요? 어마어마하게 너 예뻐보여 마이틴 어마어마하게 너 예뻐보여 나도 예뻐 아마아마도 내게 빠져보여 나도 내 고민이 늘어서 이거 참 야단 났네 yeah 홀리게 했어 홀리게 했어 누구야 넌 너무 어렵잖아 널 표현하는 방법에 다른 녀석하는 날 네 이런 곡입니다 네 저희 어마어마하게는 샤이니 선배님 블락비 선배님 엔시티 117 선배님들의 곡을 작업하신 프리즘 필터 작곡가님께서 선물해주신 곡인데요 저희도 이 선배님들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승승장구하라는 뜻을 담아서 어마어마하게 라는 곡으로 저희가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럼 톡 쏘는 뉴스 뉴스에이드TV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해볼까요?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